자 오늘 먹방은 아 대리버거 두개 그리고 내가 만든 수타면 컵나 거러고 후식 이제 바나나 거러고 이제 아 블루 예 개토레이 블루를 먹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먹방 시작할거구요 두리님 어서시길 바랬습니다 추천자 여다버거도 신청 부탁드리고 예 뚜껑 열고 예 아 디스식 투명 컵나 수타면 소스를 넣습니다 예 거고 이러고 예 아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리버거도 딱 뜯고 대리버거 예 대리버거도 뜯고 자 여기 봐보시면 어우 대리버거에요 대리버거 대리버거 예 자 대리버건데 안에 뭐 자 안을 살짝 보여드려볼까 안을 살짝 많이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한입 먹을게요 무난할 때 이거 어디서 다음 이거요? 롯데리아에요 예 아 컵나도 먹어보고 컵나 예 불안해 안을 받고 예 말은 저희 리버건에 할 수 있다 예 헤헤헤헤 고맙습니다 아 만 블루만드님 아 땡큐 땡큐 아이 별풍별풍 아이 감사해준다 예 예 두리님 말씀하시구요 아 어제 조금 짜증이 나긴 했어요 예 아 아우 맛있다 아 블루만드님 나가신다 별풍만 쏘고 나가는거야 저거 뭐잉 뭐 뭐가 저게 뭐예요 뭐가요 뽁땅이 하네 이거 왜 아 아 아 요거요 면발은 육개장 정신이 있지만 스푸은 숱하면 정신을 에헤헤헤 스푸은 숱하면 을 넣습니다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헤 어머 오타였어 아니야 이르시네요 아 즐거운 밤 되시죠 이르시네요 자리좀 지켜주면 좋은데 에헤헤헤헤 자 버거 먹었다가 라면 먹었다가 아주 난리가 났어 에헤헤헤헤헤 으응 자 아 에헤헤헤헤헤 에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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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구요 아 클래스완 에헤헤헤 에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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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시오 클랜이오 아 맛있다 맛있다 아 맛있어예 아우 누리님 와도 식구여 예 헤헤헤헤헤헤 이리구여 아 아 흐흐흐흐흐흐 으응 말하면 안됨 이리구여 에 학교 지각하고 잠도 안자고 학교 아 예 게임하면은 지각한다고 아아 게임이지에 이리시구여 하하 이리시구여 자아 me 아이 뭐 그 뭐 난리가 났어 헤헤헤헤헤헤 자아 아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라면 좋아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면 뭐가 있는지 예 아 편집님 어서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아 시청자 유튜브 구독 좀 부탁드리고 어서오시고요 어서오시고요 아 밥 먹으면서 얘기하면 추천했습니다 아이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라면 뭐가 있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라면 한번 외쳐보세요 좋아하는 라면 한번씩 자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탁 잡아놓고 예 에헤헤헤헤 잡아놨지롱 예 고기까지 잡아놨어요 에헤헤헤 아 김치라면 자 이원님 아이 바뀌신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오시고요 예 아이 반갑고 예 자 자 자 자 아 추천 감사드립니다 예 아 나가셔야 된다고 바깥에서 예 교장 숙제 내줌 아 그렇군요 교장이요? 에헤헤헤헤 교장선생님 숙제를 내주셨군요 예 아유 고통스럽습니다 예 아이 추천을 안하신다며 예 추천을 안하시면 뭐 나가셔야지 뭐 자꾸 왜 시청을 해 에헤헤헤헤 어 두리야 아이 추천을 안하신다며 아이 그럼 나가야지 왜 시청을 하고 있어 에헤헤헤헤 어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교장 번호 관심없음 이러고 예 자 햄버거 마지막 햄버거 하나 합니다 예 나가 아이 진짜 나가 아이 진짜 나가 진짜 나가 어 자 강태 예 진짜 나가 필요없어 자 클렌하고 오마하고 쿠킬론 출척하고 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안 들어온다는 얘기네 진짜 괜찮다니깐요 이러고 예 자 그러게 말씀 드리면서 예 음 아 아 아우 맛있네 예 깨뚜레 자 라면 한번 좀 먹고 예 예 좋다 좋다 예 우리 왜 지금 갈게요 아유 왜요 왜 왜 음 아 바뀌시라고 했지 어쩔 수 없네 내일 봬요 뭐고 을빠이 예 빠이요 예 자 라면을 또 먹어보고 아유 군사도 가는거야 군사도 에이 죄송합니다 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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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아 게임은 언제나 저의 낚시죠 이러고요 예 하아 아우 맛있어 맛있어 예 야 야 이거 보일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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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마요네즈 저 이러시고요 아 저 이거 왜 전에 말한거 같은데 이러시고요 변해 말하셨다면 10대 시 Far Asia 하이 하 our 아 좋네요 좋네 바나나로 고정을 해 놓고 capsule 다 따라 해야지 추워 죽겠어요 아주 그냥 파이팅 아쉽지만 스무살 어우 그래요? 어우 그럼 얘기 안했어 어우 좋다 좋다 햄버거를 먼저 자 어우 맛있어 대리버거 한 몇개? 여러분들은 대리버거 먹으면 몇개 정도 주세요? 하하하하 대리만족을 느끼고 계십니다 이런 친구에요 자 감사드리구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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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키고 아 캔드님은 한가? 자 우리 그 아 구르바르겐님 어서시고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터먹어놓으시죠 부탁드릴게요 어서시고요 어우 맛있다 오랜만에 저번에 오지 않았어요? 아무튼 오랜만에 반갑고요 엥 이러고요 예 여성이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캔디님은 햄버거 큰 거 아냐 이러고요 햄버거는 아까우니까 여기 딱 배치해놓고 예 자 요거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리얼 이러고요 하 부랍부랍 이러고요 어 나가네요 예 아 다시 오시고 튕기셨나보네요 어서시고요 아 말랐짱 이래주시고요 그렇겠죠 예 이 디스만 한데 아우 한 개밖에 못 먹어 이러면은 조금 상식적으로 좀 그렇죠 좀 완전 말랐어요 이러고요 어우 매콤하다 숱하면이다 보니까 매콤하네 하 어우 어우 매콤해 자 버거도 먹고 32kg 정도 이러시나요 키가 몇인데 아우 아 구두바락이 좀 나아지고 하 아 아 맛있네요 예 아 53에 32kg 야아 장난이 아니네 야아 스으으으으 그렇군요 아이유셀 naj어라 아우 가을리사랑 나왔 connecting 왜그래 applications 다 먹을 때가 돼서 그런가 캔디가 아니라 아이유 아우 땀 날라고요. 매콤하네. 숱하면 수프를 넣다 보니까 육개장 면발에 숱하면 수프를 넣었거든요. 매콤하네요. 매콤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남았어. 이제 조금. 요만큼 남았어. 요만큼. 오늘 먹방은 채 단시간이 되지 않을까. 예인적으로. 그럴 것 같아요. 어제 먹방도 햄버거가 작아 보여요. 강정버거 한 4개 정도 놔두면 누가 날냐. 누가 난 중간 세트해. 햄버거 아까우니까 국물 마시고 먹어보자고. 아우. 아 40개. 드세요. 그래야지 느낌을. 국물까지 싹싹. 아 예예. 그럼요. 뭐 그렇게 깨끗하게 먹는 편은 아닌데. 아우. 면발까지. 아 캔디님 다시 들어오시고. 어서 오시고요. 아 맛있네. 음. 아 맛있어. 맛있어. 아. 아. 아 이제 햄버거 먹고요. 햄버거 마지막. 마지막 햄버거. 예에. 음메수야 안녕. 음메수도 마지막 음메수야. 아 땀난다. 라면 먹어가지고 땀난다. 어우. 자 이제 후식 먹방. 바나나죠. 우리에겐 바나나와 개토레이 파랑이 있었어요. 자. 방종인가요? 아 요거 먹어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긴 하네요. 10시에 방종하면 안되나요? 안돼요. 헤헤헤헤. 10시에 왜요? 10시 왜. 10시에는 왜요? 뜯어내고 예. 뜯어내고. 어휴. 바나나 먹방. 아 너무 일찍 끝나는 것 같아서. 밀당해. 헤헤헤헤헤. 어. 아 근데 뭐 보여줄 게 있어야지. 뭐 연장 방송을 하죠. 예. 10시. 헤헤헤헤헤. 어. 아. 기루하데요. 예. 컨텐츠가 만들어주면 한번 길게 방송도 한번 계획해 볼게요. 미안해요. 아. 아. 얼평같은 거 아세요? 보톡이나 하고 있어요. 하고 있는데. 안 신청해요. 톡 뒤로 그래도 올려놨는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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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아... 아니 병원 보았다! 이러시구에 어우 뜨기잖아 맛있고 엔딩 요거까지 맛있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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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인데? 여기 꺼질때 요거 이렇게 쓰레기 좀 갖다놓고 먹었다는 흔적을 보여줘야지 하트록 하트록이 뭐예요? 하트록이 뭔가요? 예 아... 아... 이호로로 하하하하 어... 자... 먹방이 이제 아...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여탑의 가족 시청 아... 방송은 9시 20분이에요 9시쯤에 합니다 9시 20분이 아니라 아우씨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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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씨쯤에서 ive